생생하게 상생하며 Y10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10 라디오 생생경제의 김혜민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인 작품상,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은 함께 후보에 오른 감독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이렇게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오스카에서 허락한다면 이 트로피를 텍사스 전기톱으로 잘라서 5등분에 나누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봉준호 감독은 누구보다 잘 아는 겁니다. 영화가 단 한 사람의 개인기와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의 역사는 영화를 만든 배우들, 스태프들,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세계의 감독들까지 함께 만들 것이라는 걸요. 기생충은 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지만 영화 기생충은 모두가 만들어낸 최고의 앙상불이 분명합니다. 기생충만 이겼어요? 생생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거들뿐이고요. 다 우리 스태프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최고의 앙상불로 최고의 작품을 만든 기생충팀의 축하와 찬사를 보냅니다. 2020년 2월 1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중국에서 4만 171명, 사망자가 908명이고요. 국내에서 현재 27명 확진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이상의 확진자가 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치료에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데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적은 내부에 있다고 이런 와중에 가짜뉴스 퍼뜨리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상민 나라살명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산이나 국가 재정 문제가 있을 때 늘 모셨던 위원님이었는데 제가 위원님 SNS 굉장히 잘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유독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세요. 아마 이 재정 쪽에도 가짜뉴스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네, 재정 쪽에서는 정말 틀린 뉴스가 많고요. 그래서 재정 쪽 틀린 뉴스를 바로 잡는 게 제 취미생활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단 숫자가 나오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나라의 살림은 숫자는 일단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 이펙트 체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짜뉴스가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또 하나의 원인은 사람들이 돈에 예민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뉴스에 더 흥분하고 더 몰입되지 않을까요? 돈에 관한 가짜뉴스는. 그렇죠. 모든 숫자는 다 맥락이 있는데요. 그 맥락 중에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이게 꼭 팩트는 맞지만 진실은 아닌 그런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팩트는 맞지만 진실은 아니다.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요. 저는 한 256가지의 다른 숫자를 말할 자신이 있거든요. 이거를 예산 기준으로도 말할 수도 있고 총지출 기준, 총기 기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숫자가 다 팩트는 맞죠. 그런데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큰 숫자를 원하면 큰 숫자를, 작은 숫자를 원하면 작은 숫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능력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능력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 자체보다는 그 정체적인 맥락을 잘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중에 하나 뉴스를 우리 위원님께 팩트 체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팩트와 진실 체크를 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보료에 관한 얘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건보료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선진의료 시스템 혜택을 얌체처럼 누리고 떠난다. 이런 뉴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보셨죠? 이런 뉴스 왜 나오는 거예요? 참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뉴스를 보니까 최근 실제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에 외국인 1인당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한 2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팩트거든요. 2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세상에 우리나라 호구처럼 보이잖아요. 외국인 한 명당 건보료 혜택을 200만 원씩이나 줬나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다는 얘기는 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건보에 가입되기 위해서 그 외국인이 얼마를 냈냐라고 말하면 500만 원을 낸 거예요. 500만 원을 외국인이 1인당 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받은 혜택이 200만 원이다라는 얘기만 언론에서 나오면 이것이 굉장히 200만 원 혜택 받은 건 팩트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틀린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1인당 건보료 혜택을 200만 원을 받았다는 뉴스가 요즘 돌면서 뭐야 우리 세금으로 지금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치해를 베푼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됐는데 이건 맞지만 이분이 가입을 해서 낸 돈이 5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는 쏙 빼놓고 이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직장의보가 있고 지역의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우리나라 건보재정 입장에서는 이득이에요. 왜냐하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 40대, 2, 3, 40대들은 건보료 내는 돈보다 반내 혜택이 적거든요.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그 지역가입자만 보면 우리나라 건보재정이 마이너스인데요. 전체 외국인을 보면 우리나라 건보재정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보료를 낸다는 건 제도권 안에 있는 외국인들이니까 불법 체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내고 싶어도 못 내죠. 정당하게 우리나라에 와서 등록을 하고 외국인으로서 노동자로서 일하는 사람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핵 같은 감염병 같은 경우는 건보를 가입하지 않아도 사실상 무료로 치료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결핵 감염된 사람을 우리나라 건보재정으로 치료를 해 주는 이유는 히포크라테스 정신 이전에 우리나라 감염병을 막기 위한 조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결핵에 걸린 외국인인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녀요. 그럼 제가 병균을 계속 옮기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건보에 가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가 치료를 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더 이득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보건적인 입장에서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사람들도 건보료로 체납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국내 체납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불이익도 받고 구제도 받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이게 좀 체납률이 높다라는 지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합당한 지적인 것 같고요. 지역 가입자 중에서 일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을 좀 루프볼 여기서 좀 허점을 이용한 사람도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19년 7월 달 이전에는 외국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지금은 의무 가입제로 바뀌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택을 할 수 있다라면 건강이 좋은 사람은 가입하지 않고 건강이 나쁜 사람만 가입하게 되는 그런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의무 가입 제도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의무 가입 제도가 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도의 구멍들이 있어서 다시 제도를 재정비하고 정착을 해야 하는 상황에 거기에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불안해하는 상황에 거기에다가 이 불안함이 혐오로 번질까 모두가 경계하는 상황에 왜 이런 가짜뉴스들이 도대체 나오는 겁니까? 저도 사실 제 SNS 친구들 중에서 이거에 붕괴하며 글을 올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렇죠. 가짜뉴스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외국인 혐오가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어떤 외국인 혐오보다는 어떤 좀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어떤 소위 말하는 클릭 장사라고 말하는데요. 좀 그런 식으로 낚시성 제목을 통해서 좀 클릭을 유도하는 그런 언론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방송 마치면 저 인터뷰 전문도 올리고 유튜브도 올리는데 사람 마음이 한 명이라도 더 봐줬으면 좋겠어서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제목을 뽑을까? 사실 저도 고민해요. 가장 자극적인 제목을 알고 싶어지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진실을 알려도 시원찮은 판국에 우리가 이렇게 가짜뉴스 때문에 서로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또 많았었어요. 미국 체류자들, 그러니까 건보료를 내는 사람 말고 이 사람들 치료비도 우리가 확진자라고 나오면 우리가 내주잖아요. 그렇죠? 체류비도 내주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죠. 격리가 되는 외국인한테 치료비뿐만 아니라 약간의 생활비도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또 따서 언론 제목으로 나온 뉴스도 봤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가 외국인에게 생활비까지 줘야 되냐, 격리자에게. 그런데 이것이 외국인들의 인권을 위한다라는 목적보다는 1차적으로 격리가 된 외국인이 또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고 마시려면 어떤 경제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격리된 외국인에게 이런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자기가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감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넌 그냥 당신은 그냥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하지 말고 여기서 격리되어 있어 주세요라는 목적으로 생활비를 일부 지급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도 마찬가지 것처럼 생활비, 최소한의 생활비를 주는 게 그들이 생계를 못해서 혹시나 생길 나쁜 일이라든지 극단적인 일을 막을 수 있는 오히려 기회비용이 더 낫다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나라 감염병을 줄이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영화 국제시장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황정민 씨가 독일의 광부로 갔을 때 그 광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을 다 병원으로 옮겨서 우리가 치료해 주고 그러니까 노동자였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외국인, 국내 체류 외국인은 건보료를 내고 있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대우도 아니죠.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게는 오늘 저희 인터뷰에서 들은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위원님 오셨으니까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우리나라 산림이 감염병 관련 예산이 얼마나 있을까. 그럼 아까 전에 체류비 주고 이런 것도 다 그 예산 안에 들어가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감염병 관련 예산이 있죠? 감염병 관련 예산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종 감염병 관련된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종 감염병 예산을 보면 15년도에는 사실 별로 없어서 한 700억 원 정도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천억 원 정도로 늘었으니까. 15년이면 메르스인가요? 메르스 때. 메르스 때 700억 원이니까 사실상 거의 없었던 거죠. 거의 신종 감염병 예산의 무풍지대. 700억 원이면 아예 없었던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전체 컨트롤타워 예산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700억 원 가지고 너무 부족해서 메르스 때 우리가 좀 가슴 아픈 그런 희생자도 많이 나왔죠. 그 이후에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돼서 올해 같은 경우에 2천억 원이 됐으니까 5년 사이에 한 3배 가까이 증가될 것은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언론에 종사하는 제 역할도 그렇고 우리도 시민단체에 있는 우리 의원님 역할도 그렇고 정부를 감시하고 정부의 쓴소리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원님 페북 SNS 보면 그렇게 정부 칭찬하는 게 별로 없는데. 비판하는 게 제 일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칭찬하고 싶다. 감염병 관련 예산, 집행. 그런 글을 쓰셨어요. 왜 그런 글을 쓰셨어요? 저도 참 오랜만에 정부 칭찬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칭찬한 정부는 이번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박근혜 정부도 칭찬을 했어요. 15년도에 너무 굉장히 메르스 사태가 안 좋은 희생이 벌어지고 16년부터 신종 감염병 관련된 예산을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16년도, 17년도에 신종 감염병 관련된 어떤 하드웨어를 박근혜 정부 때 마련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에서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를 마련을 해서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가 굉장히 연속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있었던 그 메르스 사태에 186명의 감염자가 있었고 38명이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때 박근혜 정부에서 예산을 3배가량 키워서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곳간을 채워줬고요. 그 곳간에 있는 돈을 문재인 정부가 이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 이 많은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습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어떤 전체 컨트롤타워를 만들었고요, 지난 정부에서. 그 컨트롤타워는 굉장히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한 명 감염병 환자가 나오면 그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추적을 해서 만난 사람들을 전부 다 밝혀내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중요한 일을 그런 컨트롤타워에서 하고 있고요. 이런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전 정부부터 이 전산 시스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 전산 시스템 만드는 데 돈이 많이 들었고요. 한 사람을 추적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환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대책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만들었고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특히 R&D 관련된 예산이 아주 급증했어요. 신종 감염병 관련 R&D 예산이 급증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소기의 성과도 저는 나왔다고 봅니다. 세계 가장 빠른 진단키트도 개발하고 그리고 어떤 유전자 R&A도 뉴스를 만들었다고. 제가 그쪽은 잘 모릅니다만 R&A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이것을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양쪽에서 아주 잘 작동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음압병실이라고 하잖아요. 감염병 치료를 위해 그 음압병실 역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전문 병동을 좀 만들게 됐고 물론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 또 이번 위기를 계기로 또 이런 쪽의 예산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업그레이드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전 정부와 현 정부가 연속성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일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보면 안타깝게도 정부가 바뀌면 예산 사업이 다 바뀌어요. 아니, 오히려 예전 정부가 중점적으로 뒀던 것들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항상 편성됐던 거야 정부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전 정부에서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정부와 바뀌면 급속하게 예산이 깎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전 정부에서 급속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잘 이어받아서 조금씩 더 늘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자, 끝으로 추경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면 추경 카드를 꺼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 경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보수 쪽에 있는 경제학자는 무슨 지금 잉크에 지금 잉크도 안 말랐는데 무슨 추경이에요? 이랬고. 좀 진보 쪽에 있는 분은 빨리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나라살림을 연구하는 우리 위원께서는. 내수가 굉장히 얼어붙었죠. 제가 주말에 명동에 있는 멀티플렉스 극장 갔어요. 네. 주말에 명동이면 어마어마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로비에 딱 사람이 3명 있더라고요.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내수가 엉망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내수가 엉망인 이유는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서 엉망인데 이것이 어떤 정부 지출이 안 돼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여는 상황을 정부 지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급한 것은 국민들에게 안심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방역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도 너무 과장된 공포심을 갖거나 어떤 유언비어 같은 것들은 잘 퍼지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고요. 추경 논의는 하지 마라 하라라기보다는 한번 좀 같이 천천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고민을 좀 해봐야 하고 추경이 된다면 안전에 있어서 예산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지 사람이 지갑을 열게 할 수 있는 추경보다는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테도 추경했죠? 메르스테 추경했습니다. 그때는 결론적으로는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적재 아주 좋은 타이밍이? 추경 편성은 잘했다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행률은 굉장히 떨어졌어요. 불행률이 대단히 높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추경을 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되지 않는 추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주세요. 메르스테 추경 집행 어떻게 됐는지. 집행률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 SNS에 좀 올려주시면 제가 읽고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당신들 그때 잘못했잖아가 아니라 반면 교사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왕 일어난 거 이거 돈 주고도 못할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에게 어떤 게 득이 될지 더 이상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사례를 바라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먹튀, 건보료 가짜뉴스에 관한 진실을 알려주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